갯띠 10월달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 병술생 18세의 2023년 10월달 운세입니다. 가뭄 하늘에 단비가 내리니 마른 싹이 기운을 얻어 자라나기 시작하는 운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길이 보이니 목표를 향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새로운 좋은 벗을 만나겠습니다. 1994년 갑술생 30세의 2023년 10월달 운세입니다. 동쪽에 길함이 있고 서쪽에는 흉하니 조심하고 일을 펼치면 이롭고 마무리를 지으려면 큰 리스크가 생기니 나를 도와줄 그인을 만나 상의하는 것이 좋은데 필시 박씨나 송씨일 것인데 그러나 함부로 이익을 논하게 되면 반드시 손재수가 따를 것이니 적절한 도움만 받기 바랍니다. 1982년 임술생 42세의 2023년 10월달 운세입니다. 신운이 불리하니 매사에 막힘이 많다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바라는 일은 추진해도 허사이니 헛되이 힘만 쓸 필요가 없다 또한 내 앞에 광기가 발동하여 나를 혼란시키니 구설수가 생겨 괴롭히리라 참아야 한다 1970년 경술생 54세의 2023년 10월달 운세입니다. 만일 허욕에 남을 속이고 이익을 얻으려면 도리어 크게 다칠 운이니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남과 시비할 수 있으니 긴 강 권시성을 가까이 하지 말고 스스로 자숙하며 시기를 관망할 때입니다. 1958년 무술생 66세의 2023년 10월달 운세입니다.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그 가정이 발전할 터인데 마음은 각각이고 서로 불평하니 가정에 불안이 예상되며 친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 나에게 해가 있기 전에 분별하여 만나며 가정화합에 힘쓰기 바랍니다. 1946년 병술생 78세의 2023년 10월달 운세입니다. 마음의 노고가 많으니 마침내 기람이 있겠으며 이는 그동안 참고 견겨운 덕택입니다. 동쪽으로 오는 사람은 필시 원수가 되니 새일을 도모하자는 말에 빠지지 말고 옴흉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 justice 동쪽으로 오는 사람은 필수 원수가 되니 새일을 도 required 에어시교설 grands выпуск Met добр rozp